패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제가 오늘은 초경량 라켓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손님의 50대 여성분의 구매 관련 상담과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또 이런 라켓을 기필코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유 대단한 이유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떤 대리점 관련 유통 관련에 관한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드릴께요 아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냐면 그 어깨가 아프거나 엘브가 오거나 기운이 조금 없는 저같은 이런 마른 사람들 허약한 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또는 라켓의 연장 장비에 대해서 버거워 하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을 거에요 그런 용품에 관한 좀 더 나은 거 돈 들여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만큼 쉬운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뭐 라켓 한 자료가 얼마 한다고 그게 뭐 수백만원 수천만원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이 되겠지만 요정도 차이로 여러분들 몸에 부활을 덜 주고 고통을 덜 느끼게 해준다면 여러분들 당장 선택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선택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선별합시고 해줄 수 있는 건 너 자세가 잘못됐어 너 그렇게 손목을 팍팍 끊고 그렇게 하니까 아픈 거야 너 자세를 좀 가다듬어 봐 이것 밖에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은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제가 다 답은 아예 아닐 거에요 하지만 이런 기필꽃 판매하는 초경량 라켓 어? 저거 뭐지? 저거 하나 해볼까? 했을 때 또 뭐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해답을 찾아가지고 오 기필꽃님 덕분에 이 초경량 라켓 덕분에 제가 뭐 이렇게 즐겁게 또 배드민턴 합니다 이렇게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누가 이런 기필꽃나 이런 걸 마이너 브랜드라고 표현하더라구요 아 난 그 이야기도 너무 이렇게 고마운 거에요 나를 그렇게까지 마이너 브랜드 정도까지도 이렇게 높여 주시다니 저는 이거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완전 배드민턴에 미친놈이 동호인으로서 이제 에이크까지 따고 또 샵을 하고 자기가 가진 제주로 이제 용품을 개발해 가지고 출시하고 판매하고 고객들 관리하는 거니까 음 뭐 어떤 대단한 그런 간판은 없을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나는 내 기준에서만 그 시장을 확보하려고 해요 제가 막 이라켓 저라켓 만들어 가지고 종류대로 뿌려가면서 어 이건 누구한테 맞을 거에요 저건 누구한테 맞을 거에요 나 그런 생각을 못하겠는 거에요 외모하는 줄 알아요 나 그렇게 못 쓰겠거든 무거워갖고 버거워갖고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을 한품으로 평가해 저는 이라켓 쓰면 이라켓 장단점을 느껴내고 저라켓 쓰면 저라켓 장단점을 느껴내고 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초경력 라켓에만 집중되어 있는 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느끼지 그거보다 조금만 무거운 거 쓰는 순간에 이거는 뭐 느낌이고 뭐고 안에 상관없어요 그냥 못 쓰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리뷰를 하고 평가를 해 그리고 어떻게 그걸 내가 잘 만들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신 있는 것만 하는 거에요 차라리 그게 나을 거 같고 그래서 초경력 라켓만 죽으라 만들어 놓은 거에요 딴 거 안해요 나 딴 거 딴 거 안해요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어 그래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오늘도 해요 누군가는 감염 라켓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할지라도 나는 또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나도 점점 늙어가고 있겠죠 또 언젠가는 제 어떤 어떻게 보면 제 생명과 함께 이제 브랜드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는 계속 여러분 그 가벼운 라켓 필요하신 분들 써보세요 괜찮을 거에요 좋을 거에요 심지어 기필코 브랜드 아니라도 가볍고 부드러운 라켓이 우리 동호인들에겐 더 좋은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보호 오래도록 스포츠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면에서도 좋을 거에요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할 거에요 목요일이었나 저번에 목요일이었나 비오는 날 왜 제 군미에 셔틀컵 발사하기 나쁜 거 할 때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에요 받아보니까 쇼핑몰을 통해서 스트링 머신을 주문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이제 스트링 머신을 사야 되겠다고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계속 다른 브랜드만 나오더래 바로 사셨으면 저의 고객이 되거나 제 상품을 몰랐을 텐데 한 3일째 딱 검색하니까 기필콜한 스트링 머신이 뜨면서 너란 존재 돼서 알게 됐고 너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고 너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는 감탄을 했다 아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한테 계속 연락 와가지고 카톡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계속 끊깁니다 거기 그래서 왜 검색이 잘 안되냐 너가 이렇게 너가 잘 하고 있으면서 나는 너 아니고 딴 거 살 뻔 했잖아 너 유튜브나 네이버에 광고 좀 잘 되도록 검색 좀 잘 되도록 좀 너 신경 좀 써라 안그러면 나 너 거 못 살 뻔 했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죠 그 고객의 말을 이렇게 여기에 대입해 보자면 사고 싶어도 검색이 잘 안되거나 몰라서 그렇게 못 사거나 못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따박따박 이야기 할 거예요 전설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도 좀 덜 지겨워야 되니까 이런 어떤 고객들과의 사연들 좀 끼워놓고 그 50대 여성분이셨다고 이제 나중에 상담전화 말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 왔어 내 오래전 고객이란 걸 제가 어른부시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제 몇 자루에 기필코 라켓을 사신 것도 기억하고 그래가지고 기필코님 기필코 사장님 제가 이제 나이 50이니까 여성분이에요 나이 50이 되고 나니까 기운도 더 없고 그 어떤 라켓을 들어도 다 무거워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아 라켓 좀 가벼운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볍다 하는 거 들어봐도 다 무거워요 제발 좀 가벼운 것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기필코 라켓의 대표 주자죠 흑테우스 그리고 요거 다 팔아 가니까 완판되니까 여기 시그니처 후속 모델로 조금 디자인 좀 변경하고 변경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금색으로 시그니처 안 하는 게 다예요 그렇게 만들어 봐가지고 초경렬 라켓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거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대단한 기술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 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 그 여성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흑테우스 한 자로 보내드렸어요 안 봐도 엄청 만족하실 거고 백방 한 자로 사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래갖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약간 아주 조마조마한 유리장갑 같다고 여러분 이게 라켓 팔면서 있잖아요 아 이거 내구성 좋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뭐도 좋습니다 그런 라켓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특징적인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단점이 그만큼 부각이 돼요 그걸 갖다가 제가 막 이것저것 다 좋다고 말하기에는 좀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살짝은 제 자신을 더 낮추듯이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이게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병접종하는 거죠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까봐 내가 이게 좀 생각보다 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덜 불쾌하니까 덜 배신감 느끼하니까 그래갖고 이게 좀 유리잔처럼 부딪히고 하면 잘 깨질 수 있다고 그래도 이거 쓰시라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피코라켓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신 분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 바램이건데 이제 혜원님 본인 일을 잘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잘 버는 돈으로 이렇게 좀 사주십시오 이거 돈 없는 사람들은 못써요 하면서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부서진 빈도가 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돈 아까워갖고 벌벌 뜨는 사람들은 어떻게 충격나켓을 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스포츠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자기 본업이 있으시니까 벌이가 있으시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조금 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벼운 라켓을 쓰시면 그 한 번에 그런 그날 저녁 그 모임에 가서 공치는 그게 덜 부담스럽고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즉 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거 사고 또 파손되거나 해도 보상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 그만큼 그 이상의 너가 버겁지 않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이제 이런 뜻이었죠 결론은 이거예요 왜 초경량라켓이 필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 거기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해봤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아이 뭐 깡도 있고 좀 지독스럽게 한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전신마취 수술만 해가지고 네 번을 넘게 한 거 같아요 이제 그 엄청 고통스럽게 살을 찢고 막 뭐 이렇게 뼈를 들어 올리고 맞추고 뭐 이러고 나서 딱 눈 뜨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할 거 같아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랬을 때 이제 환자식이 나오죠 죽 같은 거 약간의 미음 같은 거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거를 또 열심히 잘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들도 내 몸도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극적인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부드럽고 어떻게든 흡수 잘 되는 거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환자식이고 죽이고 그래야지 또 항생제 투여받는 몸도 빨리 그런 걸 영양분을 흡수해야지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초경량라켓은 그런 거예요 나는 초경량라켓은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온 거고 자 그러면 세상에 건강하고 병원 환자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파가지고 환자식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그러면 건강하고 내가 병원 갈 일이 있겠나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정상적이고 건강하시고 수술해서 환자식이 필요한 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도 환자식은 필요하겠죠 아픈 사람은 존재하고 치료받아야 되고 몸이 회복하기 전까지 흡수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경량라켓이 꼭 필요한 거죠 이 시장이 있는 거죠 대신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기피콜 라켓만큼 가볍고 뭐 절대적인 무게에서는 더 가벼운 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마인더 브랜드라 했잖아요 그러면 빵집을 비교해 볼게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구워서 빵이야 그러면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대신 내가 오신 분들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유통기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좀 뭐 어떤 생크림을 넣거나 이래도 녹으면 뭐 며칠 있다가 안 팔리면 그 뭐 폐기 한다든지 왜냐하면 내가 대량 생산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마진 또는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 회수율에 대해서 회전율에 대해서 이 부담이 크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다 팔릴 때까지 다음 그 모델로 후속 모델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다음 후속 모델을 만들거나 같은 모델을 다시 만들거나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안 팔릴 때는 이제 유명세가 없을 때는 뭐 일주일에 한 자라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그냥 쳐봐요 이거 썩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너 브랜드 내 브랜드에 대한 되게 장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이 나가죠 그만큼 알아 주시니까 왜 집 앞 빵집 와 여기 맛집이라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바로 바로 그날 이렇게 구워서 내는 건데 뭐 단점이라면 뭐 모양이 좀 드리쁜다든가 그런 건 있는데 또 어떤 특별한 맛이 있어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브랜드 거대 브랜드나 대리점을 두고 있거나 유통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 빵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만들어서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어떻게든 방부제 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밀봉 포장해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데워서 파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동하는 경로가 있고 이동 중간에 온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맛이 약간은 일률보편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특징적인 맛을 깎아 내리는 한이더라도 포장을 위해서 또는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절충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라켓 좀 부서질 수 있고 이런 라켓을 유통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대리점에서 팔면 고객들이 일반적인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판매해야 되는데 뭐 잘 부서진다느니 왜 이렇게 약하다느니 이러면 대리점에서 장사 못해 먹어요 본사에 죽겠다 죽겠다 니 때문에 또는 이게 많이 출시해서 잘 안 팔릴 걸 대비해 갖고 회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매년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악성 제고가 되고 이러면 부담이 돼 가지고 그런 어떤 출시나 이런 거에서도 되게 제약이 심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상관없잖아요 안 팔리면 안 팔면 되지 난 이런 식이에요 뭐 떨리 하거나 나 행사도 잘 안 해 그 다른 브랜드들이나 이런 건 악성 제고 막 행사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빨리 회수해 갖고 또 다른 모델을 출시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내 브랜드니까 이거 다 팔릴 때까지 나는 새가 안 만들어 이러니까 시작 그런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잘 부서져 내가 잘 부서진다 했잖아 대신이 가겹잖아 이렇게 좀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대리점이나 브랜드들은 자기 브랜드에 어떤 N-value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약하거나 파손이 많이 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밖에 없어요 신경이 쓰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냥 저처럼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도색까지 도색하는 그 도료에 무게까지 낮춰 가지고 만들거나 이런 짓을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거 제가 제가 다 디자인 한 거예요 이것도 네 디자인 한 거냐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양의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디자인 좀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미 이제 기존 시장이 있잖아요 아 기필코님 뭐 라켓만 가볍고 내 몸만 안 아프면 디자인은 치는 하나도 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큰 부담을 덜고서 이렇게 계속 초경영화케이션을 만들어 올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이유들로 시중에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량 유통하거나 밑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다르게 있다면 물건을 엄청 독창적으로 그렇게 도전적인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게 받쳐 줘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잘 부서져도 잘 부서질 수밖에 없어 잘 부서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만든 초경영화켓이 진짜 여러분들을 가볍게 느끼게 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막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팔리면 그냥 재놓지 뭐 다 팔릴 때까지 그냥 내가 그러면 다 팔릴 때까지 쇠가 안 만들어 올게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빨리 팔아갖고 원금을 해소해갖고 빨리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저는 뭐 이거 안 팔리면 뭐 다른 걸로 내가 이제 망가해 해가지고 유지하면 되니까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영상이 여기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편지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한 열 통을 열 통 넘게 오는 바람에 찍으면 오고 찍으면 오고 이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는 여러분들 그 무게감이나 또는 브랜드 로고나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쯤 다른 걸 통해서 내 몸이 좀 더 수월하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플레이가 가능할까 할 때는 음 더 가벼운 라켓 부드러운 라켓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기필꽃 거는 뭐 마이너 브랜드니까 싫어서 다른 가벼운 걸 써보고 부드러운 걸 써볼래 근데 나는 안 맞았어 그게 진정한 가벼운 라켓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거는 뭐 샤프트에 적힌 그거 무게 플러스 마이너스 80g 플러스 마이너스 2g 이런 것만 보고 아 이거 가벼운 거야 또는 샤프트에 미디움이라고 적혀있으면 아 이거는 중간 정도에 어 부드러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도색에 그 로고를 어떻게 내가 프린팅하느냐 따로 다른 건데 실질적인 정말 부드러운 샤프트 그리고 실질적인 진짜 가벼운 무게 가면 기필코라켓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